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를 뭐를 으 설명도 있어 적상적으로 설명해 줘 소행 없어 내일이면 내일이면 또 까먹어 마이너스는 보세요 그 시간 몇 시간 간단하게 그것만 보면 아이 막 열심히 쓰고 어이구 배터리가 없다 그러면 없는거에요 그냥 뭐 방법이 없어 그러면 또 시동 걸고 네 요거만 없어 없어 왜 주었을 때 어디가셔 아니 그게 알아 뭐야 그 뭐 어떻게 저 그날 물이 묻어버리니까 이게 다 불어 터가 위만해져갖고 어 그러면 다시 물을 빼야지 아니 빼도 돼 하하하하 다 했쇼 에 가서 저기 같이 가셔갖고 뭐 저 간올도 간올도 거기 거기 가서 오늘 소라 좀 잡아보는게 알았어요 바로 가서 기다리셔 네 나 출발할게 나도 5시에 출발할게 5시에 아 이렇게 두 분이 수리하러 오셨다가 에어컨 다루시고 어닝 다루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만나셨는데 이게 쌤쌤이가 잘 되나봐 이렇게 그래서 같이 가신다고 간올도 헤루즈로 한번 가보신대요 고수 저분은 고수 이분은 초보 예 가서 뻘밭에서 몇번 굴르면은 이제 다신 안간다고 그럴테지 자 간올도로 있다가 저도 갈 것 같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간올도로 오세요 속 가슴장화하고 서치하고 챙겨서 으 으 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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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 고 Hani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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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